엄마도 되게 혼자 눈물 짓는 세월을 좀 많이 사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되게 밝게 예쁘게 웃고 계시지만 속은 말이 아니다. 진짜 나는 인간의 복이 없나.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나 혼자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야 됐나. 죽어서도 나 혼자 죽어야 되나. 이 생각도 분명히 하시는 것도 있고요. 차라리 부모님 복 혹은 남편 복 자식 복이 없으면 나한테라도 내 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복도 없이 산 것 같아. 자꾸 엄마 스스로가. 그게 그렇게 복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안아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우리 엄마가 혼자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런 거는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나마 다행인 게 성격적으로 그냥 내가 너무 그쪽으로 힘들다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오신 게 너무 다행이네. 근데 무당으로서 봤을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 엄마 감사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조금 문서 변동이라든가 좀 이동 수가 보여요. 그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실 건지. 아직은 그 이동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거기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지역이? 네. 그래서 재개발이 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방향도 못 잡고 있고 근데 좀 너무 이게 긴급해 보이지는 않은데 이동 수가 이미 진작에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이미 그런 분위기면 떠버려 그 터가. 그래서 이동 수가 미리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원래 그 터에서 엄마가 조금 빨리 더 나왔어야 되는 터이기도 해요. 이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재개발 이런 걸 말고 그냥 무당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터에서 엄마가 조금 빨리 떠나왔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야지만 엄마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고 살았을 건데 이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꾸역꾸역 눌러온 세월이 조금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안에서 조금 힘들게 사신 것도 있다. 이러지만 한 2년? 3년 정도 남으셨어? 아니요. 그러면? 이제 곧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더 남으셨네. 그쵸. 아니요. 이제 곧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우리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결 중인데 거기서 빨리 내가 나오는 게 나은 건지 아 타결을 안 보고 엄마 그거 타결을 보고 엄마가 만족하고 뭔가 이런 시기를 보려면 난 자꾸 2년 세월이라고 하거든. 아 그럼 2년 걸린대요? 어 난 자꾸 2년 세월이라 그래. 근데 거기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 많아. 지금 협의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 난 빨리 내가 협의를 보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 맞아요? 아 나는 조금 그냥 빨리 떴으면 좋겠어. 엄마가 거기 있었자 결국에는 엄마가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결과물을 못 얻고 그냥 후회할 것 같아. 차라리 빨리 나올 걸. 그러니까 지금도 빨리 나오고 싶은데 보상이 좀 더 나온다 싶어서 내 마음속에는 더 나온다 해도 거의 또이 또이. 맞아요. 가게에서 빠.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첩도 어느 정도는 있어. 그리고 엄마가 낱말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절대 아니셔요. 그렇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와서 솔직히 내가 판단해갖고 큰 손해는 보지는 않았었어. 엄마가. 왜? 욕심이 크게 없는 분이셔. 그냥 내가 크게 손해만 안 보았으면 좋겠고 뭔가 이득이 취해져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느 적정하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엄마가 크게 욕심 부리고 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냥 먹으면 살면 되고. 그래서 탈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탈이 없었던 거야. 여기서 만약에 욕심을 엄청 더 크게 부리셨으면 제가 말했듯이 엄마가 느낀 삶 말고 내가 말했듯이 엄청 복 없이 산 사람처럼 힘들게 느끼고 살았을 건데 엄마의 인간인 성격이 그냥 큰 욕심이 없으셔서 나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하고 살아주셔서 그냥 그나마도 여기까지 잘 오셨다. 그건 엄마가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우리 엄마 거기서 그냥 웬만하면 조금 못 미쳐도 차라리 빨리 빼고 나오는 게 엄마한테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버틴 사람들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겉보기만 화려하지. 속은 아니다. 더 받았다가 해도 부러울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거기서 더 한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가장 궁금하셨어?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저기가 노래방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진상들이 있어. 그걸 계획하고 그거를 노리고 돈 뜯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재개발도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이게 불법 영업을 했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해버렸어요. 엄마가? 네. 했더니 결과는 그 사람은 이제 뭐 그날 먹은 돈만 개선해주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니고 나만 죄로 올라가는 거야.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에 뭐 이제 재판 받으면 벌금도 나오고 이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이게 크게 엄마네가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엄마가 생각하는 최악까지 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좀 돈으로 그냥 해결하듯이 나와. 돈으로 자꾸 이기면 돈이 그러니까 그러면 벌금이 지금 그치 300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보다는 한 500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지도 4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네는 그 털을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새롭게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지금 막히고 어느 쪽이 뭐 그 지역에서 엄마네가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 지역을 그냥 처분이 없이 엄마 뭐 서울 어디로 가 뭐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내가 느껴서 엄마 그쪽으로 방향을 가신 게 좋아요. 뭐 이런 게 차라리 낫거든. 전복기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계획이 없으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하고 어차피 영업정지 먹었고 하고 여기 빨리 협의 받았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근데 엄마 엄마가 돈에 너무 급급하지 않으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털을 잡으실 때 시기를 좀 두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좀 두고서 하려고요. 그렇죠. 빨리 하도 할 생각은 아니고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최대로 나는 음력 9월 지나서 하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올 하반기. 음력 9월이요? 어. 너무 너무 길기는 하거든. 근데 6월 7월달은 아닌 것 같고 8월도 아닌 것 같고 9월달은 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좀 터도 제대로 되는데 잡을 것 같고요. 엄마가 더 마음잡고 안정적이게 하실 것 같아. 그 전에 얼토당토 함께 좀 잡아버리면 엄마가 그 터에 가서 아직 터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신점으로 봤을 때에는 엄마가 오히려 더 붕 뜰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집에 있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가 그냥 좀 뭐 알바를 나간다든가 뭐 다른 거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이걸 풀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기운 잡으실 때는 그 때쯤 하시는 게 엄마한테 가장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 한 달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하기는 한데도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보기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엄마가 깔아놓은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엄마가 남들한테 배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 얻어지는 게 있지 엄마가 배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냥저냥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내가 뭔가 이제 세월적으로 깔아놓고 쌓아놓고 막 이래서 얻어지는 것들은 100% 인복이기보다는 인복이기보다는 엄마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혹은 또 다른 거를 바라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 내가 보기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생활하는 게 많이 더 많이 밝아지고 맞아 맞아 더 긍정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딱 그 60 넘어오면서부터 오히려 조금 기운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셨어요. 밝아졌어요. 네. 50대까지는 너무 힘들게 있었고 60대 딱 넘어가서부터는 엄마가 뭔가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힘이 나고 기회가 생기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엄마가 내가 헛사라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기가 한 번 바뀌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정리를 하더라도 9월쯤 시작하시는 게 가장 더 어차피 이왕 시작할 거 좋을 때 하시면 좋잖아. 어차피 멈춰질 거 그래서 그 생각도 하기는 해요. 맞아요. 그거 이제 경기 조금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집에서 있지는 못하니까 알바라도 좀 하다가 엄마가 그냥 놀러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야 우리 엄마가 희한하게 돈의 운은 안 끊겼어요. 안 끊겨요. 72살까지 운이 계속 들어와. 희한하게 저는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게 살았지만 맞아요. 어떻게든 돈이 일을 해서 힘들게 살기는 했는데 주머니에 돈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꿈질을 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남을 주면 줬지. 그렇지. 꿈질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72까지는 엄마가 계속 아직 연타로 있어요. 이제 그때는 엄마가 그동안에 내가 벌었던 걸로 엄마가 여유롭게 살면 돼. 올해 문서오는 그럼 9월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9월에? 새 문서라고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 새 거. 그러니까 해결봐야 될 거는 진작에 끝냈으면 좋겠고 새 문서에 대해서는 그때쯤 잡으시면 돼. 오히려 엄마가 이게 맞부딪혀서 뭐 이렇게 내놓고 잡아야 되고 하는 문서를 같이 이렇게 얼핏하게 잡아버리면 둘 다 안 돼. 둘 다 힘드실 거야. 아, 그럼 빨리 해결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엄마가 한번 타협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많이는 못 미쳐도 어느 정도는 엄마가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금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막 이렇게 좋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우리 엄마한테서 느껴.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내 진짜 눈으로 보이는 막 그런 금전의 화려함 이런 게 아니라 내면에서 풍기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우리 엄마한테 되게 많이 느껴져서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인간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흡족하다는 느낌? 그런 게 자꾸 들어. 우선이 또 예쁘게 보시나 보다. 엄마가 그렇게 계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엄마 이외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어? 어쨌든 식구들이 식구들을 다 넣어준 건 맞는데 점을 보다 보면 엄마처럼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다 그쪽으로만 이게 점을 좀 봐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게끔 제가 하거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이제 이거 이제 협의 잘 보고 나가서 좀 쉬었다가 발바 좀 하다가 다시 차릴 생각이었고 그 법 그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그걸로 나올 것 같아. 돈 돈으로 해결을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정말 정직함에 그렇잖아. 내가 너무 찔리고 난 이게 너무 싫은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에 못 이겨내서 엄마가 자진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도 또 알아요? 자진신고한 거? 알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금 많이 감안이 될 거야. 네. 그 얘기도 하시도 경찰 조사 봤는데 내가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다 했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선처가 될 거라고는 했는데 근데 본보기로 돈을 좀 내셔야 될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조금 상처를 해서 조금 덜 나왔으면 맞아. 그렇게 보시면 어차피 해결은 그렇게 볼 것이고 네. 우리 애기 아빠는 건강하고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될 거니? 우리 아저씨가 오히려 조금 안타깝다. 본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그거를 빛을 못 보셨어. 그냥 본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욕심에 그러니까 난 잘해내야 돼. 남들한테 욕먹기 싫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했어. 본인 나름대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득이 없어. 맞아. 빛을 못 받대. 근데 엄마 그거는 우리 엄마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어 나는 이제 뭔가 복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분이라도 그런 기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사주가 그냥 베풀어야 되는 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냥 써줘야 되고 이걸 가지고 누굴 도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어 맞아.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 아저씨가 베풀면서 사시고 우리 엄마가 또 엄마도 안 베푼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벌어들... 너무 베풀어서 엄마가 그 대신에 금전에 우는 아저씨보다 엄마가 더 많아. 그냥 그 그 베푸는 그 기운을 우리 엄마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해갖고 엄마가 벌면은 차라리 나. 아저씨가 망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 망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아저씨는 그냥 하시던 대로만 노력한 만큼의 맞아요. 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열심히 살기는 해.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헤프게 살면 뭐라고 하겠는데 그냥 남한테 욕먹기 싫어. 내가 탈 잡히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안정적이게 나만 이렇게 중심있게 살면 되지 이거야.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냐 허튼 짓을 했냐 맞아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 그냥 수용하고 사시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엄마 우리 아저씨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팔짱가 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게 돼서 그렇죠. 그냥 대면대면 한 거죠. 대면대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좀 간쪽이나 장이 좀 약해. 음. 기운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병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몸이 좀 약한 부위가 내가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쪽으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병으로 지병으로 갈 일은 없으셔. 갈 것 같아요. 그냥 관리만 좀 잘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다행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배알이 좀 하시고 좀 피곤하시고 이런 정도지 지병까지는 아니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식구들 다 넣어주셨는데 엄마 말고는 이외에 따르게 더 나쁘게 얘기할 만한 것들은 없어. 제 입에서 특출나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뭐가 궁금하시냐 오히려. 우리 저기 언제쯤 결혼을 해야지 좋을까요? 엄마 아직은요. 우리 자손들이 결혼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서른여섯쯤 되셔야 결혼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보내고 싶죠. 그냥 가정 빨리 꾸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결혼이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 분을 느끼면 여섯은 되셔야지 들어오는데 연애를 한다든가 혹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여자 쪽에서 운이 좀 빨리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빨라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 큰애도 작은애도 서른여섯이나 돼야지 아니야 아니야 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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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애는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 아 그러니까 큰애는 그때 오히려 이 친구는 한 서른 하나 둘 정도 좀 빨라질 것 같아. 빨리 갈 것 같아. 어 오히려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약았어. 어떻게 보면. 맞죠. 본인 이 친구는 약간 좀 둔한 면이 있어요. 못 왔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런 면으로 내 거를 좀 이렇게 챙기기보다는 좀 남을 먼저 시선을 보는데 이 친구는 내 것을 먼저 보고 남을 보는 성격이야. 그렇죠. 욕심이 많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근데 또 나쁜 욕심은 아니에요. 성격이 또 정직해요. 맞아. 모나지는 못해. 그래서 기구 아니고 너무 정확하고 이 친구는 엄마 아버지 성향을 반반 다 닮았어.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나쁠 게 없어. 뭐 사고수가 있든 건강으로 갑자기 뭐가 악화가 되는 엄마 집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 그런 거는 없으셔. 저도 사고수는 없어요? 응. 없어요 저. 있으면 안 되지. 없어 없어.